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이자 제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린치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린치핀은 뭐랄까요. 20대 초반에 읽은 책입니다. 초반에 읽은 책인데 정말 그 내용이 제가 뭔가 삶의 반향성을 결정했다? 바꿔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찔 읽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읽어보셔야 할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20대, 30대 이런 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모두 총명함을 타고났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린치핀이라는 건 결국 뭔가 대체할 수 없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다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나이 되면 너 회사에서 그만 나가. 어차피 새로운 사람 올 테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누구나 대체 가능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사실 전부 다 총명함을 타고난 소중한 사람들이고 인재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사람들은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해 시스템의 규칙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노동을 임금과 바꾸기 위해 끊임없는 회유, 협박, 사기, 세뇌에 시달려왔다. 이제 그 참혹한 시대의 종말이 바로 눈앞에 눈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모두 총명함을 타고났다. 우리의 행동과 기원은 소중하다. 우리가 창조하는 예술은 값지다. 그것은 우리, 바로 나만이 할 수 있다. 아니 내가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일어나라. 남들과 다른 차이를 만드는 선택을 하라. 우리는 모두 총명함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고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는 일을 진정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러한 공장의 일꾼들은 뭔가 학교에서 충실하게 공부하고 규칙을 잘 따르고, 시간을 중수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을 공장에서 채용을 했고 우리는 그 공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데리고 노력을 했죠.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총명할 필요도 없고 창조적일 필요도 없고, 큰 위험을 무릅쓸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많은 돈을 받고요. 또 건강보험도 제공받고, 안정적인 일자리 역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뭔가 복지 이런 걸로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줄 겁니다. 정말 이걸 뿌리치기면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장 노동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했습니다. 사실 뭐 지금도 열광하고 있죠. 삼성에 들어가는 거, LG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좋게 생각하잖아요. 이 선택이 굉장히 뭔가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거대 기업들이 우리를 돌봐줬고 우리는 자아실현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쟁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선택한 이 선택들이 물거품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일자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임금은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제 심지어는 어떤 어떻게 로봇들이 우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엄순하게 개발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서울대를 졸업해도 더 이상 좋은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녹록치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힘들게 조직을 만들고 이끌어왔다 해도 남에게 베풀었다가 해도 그의 걸맞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계약 조건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죠. 말 잘 들으면 너 임금 많이 주고 네 보상해 줄게 이랬는데 더 이상 그것을 해줄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위기인가요? 이것을 두고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책의 저자 세스고디는 이 상황은 굉장히 훌륭한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동료와 고객들로부터 나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기회다. 지금까지 졸업 감춰왔던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공장 노동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평범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장 노동자가 되는 길은 굉장히 평범하고 대체가 가능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평범함을 우리가 어디서 습득을 했고 어떻게 이걸 자꾸 따르게 된 걸까요? 첫 번째 학교와 시스템에 의해 세뇌당했다. 직장에서 하는 일이 곧 내일이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내일이라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은 겁에 질린 채로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화난 목소리를 낸다. 도마뱀 내가 저항하는 목소리다. 평범해지라고 말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평범함을 따르게 된 이유 평범함을 벗어던지지 못하게 된 이유 첫 번째는 학교와 이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세뇌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이 내일이고 뭔가 규칙을 지키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들과 달라지는 거 남들과 독특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평범해지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계속 평범함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평범함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하루빨리 벗어던지고 어떻게 하면 남과 다른 선택할 수 있을까 남과 다른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사업무대는 무엇일까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업의 오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의 오너인데 완벽한 사업무대를 갖춘 뭔가 회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업무대는 가장 낮은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다. 그렇다. 최대한 낮은 기술력이어야 한다. 숙련된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사업은 복제가 불가능하다. 그런 노동력은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얹어줘야만 확보할 수 있다. 높은 임금도 지불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최대한 낮은 기술력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든 혹은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사업무대들이 완벽한 사업무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임금을 주더라도 그 일을 할 사람은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내는 것이야말로 정말 완벽한, 정말 좋은, 정말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일을 해내야 한다. 남과 다른 일을 해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남들과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남들과 다른 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으로는 더 이상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꿈꾸는 직업이나 경력을 누릴 자격이 없다. 오랫동안 평범한 조직에서 평범하게 일하는 평범한 일꾼이 되기 위해 힘들게 배우고 노력했지만 이제 사회는 튀는 사람이 되라고 강요한다. 하지만 규칙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깨우칠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엇을 말할까? 아마도 제품의 기능이나 장점을 늘어놓듯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럴 마케팅 전략도 통하지 않는다. 한 개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이야기한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남들과 달라져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남들과 다를 것이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에 지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려면 남들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은 더 이상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규칙이 바뀐 거예요. 사회가 바뀌었고 더 이상 튀지 않으면 사람들은 주목해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오늘 린치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총 두 개의 영상을 제가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린치핀 정말 제 인생을 바꾸는 책이고 정말 제가 강추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다 이런 걸 고민하신 분이라면 꼭 이 린치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린치핀을 갖고 이야기할 거고요. 경제자유 자유 자유 자유의 성장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성장의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